전 지금 오니츠카 타이거 매장에 와 있습니다 도완씨 어제 컬렉션 어땠어요?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해외에 각국의 셀럽들 모여서 같이 쇼 보는 건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해외에 나오는 건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드라마가 아니고 작품이 아닌 이런 모습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더 많은 행사 또 더 많은 다른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만나요 또 봐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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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